재료 Yunego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다시 한번 행소 생겨주라고 온테다가 새로운 사람들 찾아야지 네, 새로 오신 분 인사도 해야 하는데. 아, 지금 우리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형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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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가볍다. 뭐? 엄청 가볍다. 안 된 거 같지? 오, 좋다 이거. 카본이래, 카본. 카본이야. 얼마짜리예요? 항상 하다니. 똑같이. 내가 표지에요. 어, 여기. 안녕하세요. 여기야. 여기가 조금 여행을 보고 있네요. 네, 엄청 물어봅시다. 네, 네. 시간이 없든지 많이 남아있는 원장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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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정상에 사람들이 다 서있지도 못하겠네 이거 막 레이저 사항이 아닌데 근데 시간대가 사람 많이 오는 시간대에요 어디서 발전기 소리가 난다 했더니 제기었네 라이저 사항이 아닐까? 이쁜 reinforcement 기 씨 안 오잖아 constructed 상진이 제가 네이버 팀들어 나왔는데 흫흫흫흣 아 나 들어가봐 또 나 의식해서 티나게 어떡하지? 오늘 송리산 공립공원에 안영산학회와 같이 등산을 했습니다 송리산 공립공원에 칠보산 정상을 갔다가 반대편을 내려왔는데 사실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오늘은 콘텐츠를 찍을 저기 생각조차 못했어요 단체로 오시는 등산객분들 정말 많고 완전 인기 산행지네요 여기가 이게 그 유명한가지 쌍곡곡곡곡이다 여기서 한참 가야되는데요 여기서 한참 가야 돼요? wa 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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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k況 아멘